바이썬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봅시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지는 스트리트 파이터 6 두 번째 시즌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캐릭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런 맛있어 보이는데 게임 플레이 하면서 그 말 입을 수 있을까 오 오 오 제 주울이 그럴 거 하지마 오 와 짐이네 그거 좀 무서워 보여는데 오케이 뭐 하고 있어요 오 짐는데 왜 계속 제 주울이 패배시켜요 오 멋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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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거 뭐였어요 오케이 그래프 또 짐 오 싫어 무서워 보여 voila 혹시 다른 캐릭터가 좀 폐합해 구수 있을까 와 그거 너무 멋있었는데 드라이프라시 이 완전 다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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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써야 지금까지는 참 맛있어 보이는 캐릭터야 오 오리지널 코스튬 와 드라이프라시 미친듯이 발라야 와 와 이거 뭐야 아 오케이 대암 그거는 약간 헌다 같은 거죠 그거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드라이프 임팩트? 오케이 슛 궁극기 보여주세요 궁극기 궁금해요 어 야 네 나이스 나이스 대암 오케이 아 궁극기 아니었어요 무슨 커맨드 그래비였을까? 지금은 궁극기 대암 아 오케이 궁극기는 그다지 짐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 탔어요 과연 없네 지금있지 여기 있는 시즌2 특련로 봅시다 뒤에 우리의 캐릭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캐릭터 누구인가 나까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거 뭐 Terry Bogard 나와요, 나와요. Fatal Fury 캐릭터. 오렌은 그 City of Wolves 나오고 그리고... MEI! WUH! 이거 봐. 제 MEI 캐릭터. 그리고 엘리나도 나오고. 엘리나도 그냥... 엘리나도 스티트파이터 vorher 안협봤지만 스티트파이터 3rd strike에 해봤어요. 너무 드러네. 그리고 당연히 아까 봤던 바이선도 나올거에요. 근데 우리 트레일러 이미 봤죠? 네 이거 봐. 너무 좋아요. 뭐... 여름에 바이선 나오고 그 다음에는... Terry? 네. 바이선, Terry 이러면 MAI. MAI는... 겨울이라면 아마... 언제 있을까? 어... 1월 정도 나올거에요. 전 특히 Terry와 MAI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... 시즌3에 모토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이 시즌3와 바이선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의견은. 이따 봐요. 바이바이. 저는 지금 일주일동안 출장 가요. 그 다음에 다시 방송하고 영상 업로드 할거에요. 이따 봐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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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